예상자, 예상자, 예상자. 이장선 경기전, 예상자. 바로 유난 브레이크를 부르는 싸우신 게 있다. 우리는 지금 홈플레이트에서 1루까지 뛰는 게 얼마 정도 나와요? 제대로 재해보지는 못했는데 3초 후반대에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. 오늘은 두 개만 갈 거야. 두 개만 갈 거야. 1, 2, 3, 2, 3. 김도영과 최고 시속 154km를 자랑하는 진흥고 에이스 문동구 광주를 연고로 하는 고교 최강의 투수와 타자 가운데 기아가 김도영을 선택했습니다. 제가 TV에서 보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너무 무경광스럽고 저에겐 좀 과분하다고 생각도 되고 눈 안 끼치게 잘하려고 생각했습니다. 지금 기아가 올 수 있는 대화입니다. 다, 다! 언니께서는 안 들어 고향이! 슈퍼럴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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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인왕의 욕심은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없다면 거짓말이죠.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2년 연속 신인왕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defecs 화이팅 잠시만 슈퍼럴퀴